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번째 영상은 우리의 재건축 공짜 재건축이 일본에 있었구나 찾았습니다 우리의 저 재건축의 모델이 전세계에 어디 있을까 근데 없어요 전세계에 저런 모델이 없어요 가까운 시점에 유럽에선 아마 1900년대 초중반 정도에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저 모델이 없을까 아시아권에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찾았습니다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전에 이미 많이 했던 건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 이게 재건축이었구나 공짜 재건축이었구나 그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럼 그 특징을 이해를 하면 왜 대한민국에서 공짜 재건축이 끝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재건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게 분담금이죠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기존까지 공짜 재건축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나도 공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들어가는 것들은 분담금을 내야 돼요 자 다만 이제 직접 분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미리 걸어놓거나 다른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설에다가 뭐래요 나중에 건설 비용이 올랐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인상을 요구하죠 자 이건 우회해서 사실상 분담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이미 자부담하는 분담금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유럽이나 일반적인 국가에서 모두 자기가 분담금을 내면서는 좋은 신축주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도 지금 분담금을 내기 시작하는 것들 혹은 건설비가 올라가는 것들이 결국은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국가에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건축이 없어요 우리 같은 이런 재건축 모델이 없어요 그 얘기는 한국도 이제 재건축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만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서 재건축의 떡밥을 계속 던질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의 신화는 이제 멀지 않아서 끝난다 이게 뭘까요? 일본에서 찾은 자 일단 대한민국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들 있죠 첫 번째 대한민국의 전세대전은 전세계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전세와 맞물려 있는 모든 것들 있죠 전세, 전세대출, 역전세대출 이런 것들은 전세계에 다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재건축 공짜로 내가 기존에 살던 집에서 그냥 공짜로 돈 벌면서 재건축하는 것도 전세계에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자 이것도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없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도기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과도기에서 핵심은 우리의 자본 팽창 극한의 인구 밀도 증가 자 근데 그게 이제 끝나가면서 우리가 이 구조 우리 한시적으로 나왔던 이 구조는 이제 일반적인 국가처럼 가는 거예요 전세 없어지고 그 다음 정상적으로 공짜 재건축 없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부정은 하지만 이제 서울의 변두리의 구축 혹은 서울의 구축 같은 거 거기에 물린 사람들 재건축 생각하고 공짜 재건축 생각하고 한 사람들은 다 물린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가격까지 이제 자기가 구입한 가격보다 내리기 시작하면 재건축도 없는 데다가 평생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산 가격보다 더 낮아졌으니까 박살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저는 물릴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해보죠 자 그러면 언제 일본에서 재건축이 나왔을까 이 공짜 재건축이 나왔을까 그걸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일본의 일반적인 필지라고 보시면 여기에서 중간에 있죠 중간에 저 있는 집에서 몇 필지일까요 저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6필지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6필지 맞죠 아마 일반적으로 저 땅이 계획이 될 때는 6필지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에서 몇 필지죠 아마 대략 보면 7필지죠 오른쪽 하단 집은 하나인 것 같고 애매하고 그래서 저걸 그냥 오른쪽 하단은 그냥 접고 원래는 6필지인데 오른쪽 상단은 분명히 두 필지로 나뉘어져 있죠 주택 자체가 즉 이게 뭘까요 한 필지가 두 필지가 된 거예요 이거 옛날에 다룬 건데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생각 대한민국의 공짜 재건축이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가능해? 가능해? 거기에서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토지 구획으로 보면 원래는 6필지 중간에 6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거 보면 원래는 한 7, 8필지 정도가 되는 땅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저기 오른쪽에 한 필지를 그대로 쓰는 것들은 정상인 것 같아요 오른쪽 저거랑 그 다음에 중간에 아래 거 저거는 아마 공동주택 같은 성격이고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이 어때요? 원래는 한 필지였지만 오른쪽 하단에 저 모서리에 있는 것은 세 필지로 변한 것 같죠? 두 필지는 세 필지가 된 것 같고 왼쪽에 하단의 저것도 원래는 하나였는데 두 필지가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상단에 저기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형상들이 보이죠? 몇 필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 다섯 필지죠 대략 한 두 필지나 한 필지나 두 필지 정도였을 면적인데 그게 다섯 필지가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큰 지붕들이 있죠? 큰 지붕들이 원래 오래된 집들이에요 저것들이 오래된 집들이고 저 오래된 집들 중에서 필지 형태로 보면 어때요? 오른쪽 상단에 대략 크기로 보면 한 필지 같은데 세 필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것도 두 필지가 들어가 있고 이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더 이해하기 쉽죠? 다 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들이죠? 근데 오른쪽 상단에 저기 보시면 조금 단위가 애매하게 나뉘어진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저기도 쏙 들어갔나? 애매하고 두 필지 한 필지 두 필지로 나뉘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줄에 위에 적어도 원래 같으면 한 필지 같은데 두 필지로 나뉘어진 듯한 느낌이 있죠? 자 여기도 보기 쉽네요 자 일반적인 주택 있죠? 주택 지붕 약간 오래된 듯한 아니면 일반적인 크기의 필지들이 있죠? 근데 오른쪽에 중간에 저기 필지는 어때요? 원래 같으면 한 필지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개 필지로 나뉘어진 것들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필지로 나뉘어진 것들도 있죠? 당연히 저런 데는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없고 그냥 일본의 도쿄에 보면 주차장 없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해야 안 되고 주차는 이제 공용 주차장 같은데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차 자체를 안 사고 그냥 작은 집에 소위 협소주택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한 필지인데 하나 둘 셋 넷 필지나 다섯 필지가 됐어요 이제 요거 대략 마무리하고 얘기를 드릴게요 요것도 밑에 지붕이 원래 필지겠죠? 근데 위에 필지가 어떻게 됐어요? 세 필지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원래는 한 필지가 세 필지 정도가 된 거예요 세 필지로 두 개 지붕 형태로 보면 왼쪽에 세 개가 같이 같은 주택에서 공급이 된 것 같고 오른쪽에 세 개도 같은 주택에서 공급이 된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한 필지가 세 필지로 나뉘는 느낌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면 한 필지짜리 지붕들이 있지만 그 한 필지짜리 지붕에 두 필지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일본에서 이 주택들이 언제 나왔을까요? 이게 일본에서 협소주택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협소주택이 언제 나왔을까요? 버블 시기예요 버블 시기와 버블 시기가 지나는 그 시점에 이 협소주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협소주택이 왜 어떤 성격으로 나왔을까요? 자 일본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집, 주택, 집들이 크죠 도쿄만 하더라도 주택당 필지가 커요 그 넓게 넓게 일반적으로 왼쪽에 이제 저런 집들이 일반적인 주택 도쿄에서 오래된 그 필지 공급된 면적들인 거예요 근데 저렇게 큰 집이 공급이 되고 80년대 버블이 가득하죠 버블이 가득하고 80년대에서 90년대 지나가면서 땅값이 비싸니까 기본적으로 작은 집 어떻게든 도쿄의 중심지 쪽에 붙어 살려고 하고 작은 집이라도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큰 집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들었고 크게 소득이 많이 없고 굳이 이렇게 큰 집 유지하는데도 버거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그 땅을 가지고 자기 보금자리로 마련하면서도 추가로 수익을 얻는 구조가 나온 거예요 부동산 업체에서 부동산 업체들도 했고 그 다음 집주인들도 요구사항이 맞았겠죠 왜? 한 필지로 큰 집인데 저기에 60대 70대 노부부가 살아 그러면 저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추가 소득이나 나오는 건 없는데 지출되는 세금은 많고 관리하는 데도 힘들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건설사, 부동산 회사들과 이렇게 아이디어 내고 같이 한 게 이 큰 필지를 두 필지랑 네 필지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럼 두 필지랑 네 필지로 나누면 작은 주택들을 지을 수 있죠 한 네 필지로 나누면 협소주택이 되는 거고 두 필지 정도면 협소주택은 아니에요 저기 오른쪽에 블럭에 보면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눴다 할 때 저 오른쪽의 주택은 주차장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는 주차장이 없는 완전 협소주택이에요 근데 그 옆에 거는 주차장이 있는 정도의 크기잖아요 저건 협소주택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즉 두 필지나 네 필지 정도까지 나누어 버리면서 원래 살던 집주인은 그냥 수익만 다 보고 갈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두 필지랑 네 필지로 나누면서 그 한 필지는 자기가 집을 짓고 자기가 살아요 부동산 회사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면 사실상 돈 벌면서 내 집이 새 집이 생겨요 물론 집은 작죠 하지만 어차피 노부부고 나중에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현금은 많이 두둑하게 지면서도 내 집이 생겨 원래 집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다? 현금이 생기면서도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한 필지였던 그게 어떻게 되죠? 두 필지 네 필지가 되면서 건설회사는 집값이 올랐고 땅값이 올랐으니까 분양 가격이 충분해서 어떻게 한다? 두 필지나 네 필지 되는 그 나머지 두 필지면 한 집 네 필지면 세 집을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분양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가격이 땅값이랑 그 집주인에게 한 필지 집 지어주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협소주택이나 그 기존 필지를 나누는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이 80년대에서 90년대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게 일본에서 협소주택이 나왔던 게 본격적으로 가장 붐이 늘었던 게 90년대예요 그리고 일본이 다시 안정화가 되고 집값이 한참 계속 지속해서 내리면서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일본에서는 이미 협소주택에 대한 인기가 끝났어요 붐이 끝났고 거의 없어요 그 영역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반짝하고 끝났고 그게 나중에 뒤늦게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도 잠깐 협소주택 같은 것들이 붐이 불었죠 근데 지금 이미 협소주택이 끝나버렸죠 왜? 생활은 불편한데 재산가치가 굉장히 낮으면서도 이미 변두리로 나가면 훨씬 싼 가격에 충분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이게 되어버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협소주택이 반짝하고 끝나버렸죠 그리고 한국의 협소주택의 형태는 어설프게 일본의 모델을 가져온 거예요 짜투리 땅 남는 거 서울에서 정상적인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어거지로 집을 짓는 것이 협소주택이에요 근데 그건 일본의 성격과는 달라요 원래 일본에서 협소주택이 나왔던 이유는 기존에 거기에 살던 사람이 현금을 지면서도 합리적인 주택 신축을 보유하고 왜냐면 일본에서는 30년 넘어가면 주택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선비를 계속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선을 하면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부부가 집에 오래됐고 집이 넓으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소득은 적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축 주택을 하면 다시 거기에서 초기에는 아예 몇 년 동안은 세금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부터 수선비나 세금이 나와요 즉 노부부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한필지를 돈 벌고 집도 신축으로 지으면서도 합리적인 비용 적게 드는 집으로 가지니까 좋죠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 회사가 주택을 공급하면서 돈을 벌고 서로 위민한 거예요 이게 사실상 재건축이죠 우리의 재건축 모델과 똑같죠 기존의 그 구축 아파트에 낮은 주택 용적률이 낮은 그 집에 살던 사람이 그곳을 밀고 신축 주택으로 밀도를 올리면서 주인도 평가가치 재산가치도 올라가면서도 돈을 버는 개념 하지만 새 집도 받죠 반대로 거기에서는 밀도 관로 가면서 일반적인 주택 공급도 늘어나죠 자 이제 일본에서 협소주택이나 저런 것들이 나오는 그 곳과 구조가 똑같죠 기존에 살던 집 주인이 수익을 원해서 현금 수익을 원하면서 자신의 재산가치도 높이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현금 지고 재산 많이 가져가고 자기의 살 미래에서 보면 장점이죠 현재 한국도 그거예요 공짜야 공짜인데다가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미래로 보면 신축이기 때문에 좋죠 구조가 똑같이 결국은 자기의 짜투리 탕들을 다른 형태로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00년대 넘어가면서 왜 끝났냐 땅값이 내려가고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가 바뀌고 그래버리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수익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집을 밀고 거기에 밀어 집주인 집 주고 그 다음 나머지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 건설회사는 근데 그게 안 돼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있다 꾸준하게 도심 안에서 신축 주택용 용지가 나와요 왜? 기존에 거기에 살던 독립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그 다음 거기 살던 노후 부부가 이제 다 돌아가시면 보통 그런 것들이 매물로 나와요 일본에서는 자식들이 부모 살던 집을 물려받아서 그걸 임대놓고 수익을 계속 기대하는 그런 모델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월세 비용 받는 것과 그 집을 유지 관리하면서 세금을 내는 비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상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부동산 업체로 넘어가고 부동산 업체가 밀고 신축 주택으로 공급을 하거든 고령화가 되면서 도심 안에서 신축 주택 공급이 용지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 넓은 집을 밀어서 그걸 정리하면서 협소 주택화 시키고 그걸 나머지를 분양하면서 건설회사도 얽고 집주인도 꽁으로 현금 두둑하게 쌓으면서 꽁으로 새 집을 얻는 이 구조가 일본에서는 이제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심지어 이걸 도쿄에서는 이제 2015년 기준으로 이렇게 필지를 나누어서 협소 주택을 공급하는 개념은 도시의 발전 형태에서 안 좋다고 해서 도쿄도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도쿄도는 지금 이제 필지 나누는 협소 주택화는 못해요 그냥 기존에 한 필지에 하나가 형태로만 계속 밀더라도 다시 하나로만 지어야 돼요 아니 필지를 나누는 형태는 안 돼요 결국은 이게 우리의 재건축의 모델이었던 거야 그러면 그 모델이 일본에서 언제 나왔다? 버블 팽창기 버블 팽창기에 수요가 어마어마한데 그 수요로 공급이 못 따라갈 때 나온 현상이에요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고령화는 아직 10% 초반도 안 됐을걸요? 그 정도입니다 10% 초중반, 초반 이제 약간 넘는 시기였겠죠 그러니까 신축 공급 용지는 적게 나오고 경제활동 인구는 가장 많고 수요자들이 계속 머물러 사는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한 그 문제가 맞닥뜨리는 것이 부동산의 버블에 발생했고 그 버블에서 사실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저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심지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득까지, 수익까지 얻어가는 그 구조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특정한 시기에 자본이 팽창하고 인구 구조상 최고 수요 공급 수요 쪽에 가있고 그 시점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예요?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인구 정점이었죠 경제활동 인구는 아직 4, 5년 남았어요 근데 인구 정점으로 본다면 2019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증가하는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택 수요 그러니까 25평 이상의 주택 수요는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겠죠 그 다음 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초구령으로 빠르게 넘어간다 이 꼴 보다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세요 그 돌아가시는 그 집은 빈집으로 남겨져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나 임대로 나오겠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지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폭동 문자들은 항상 오른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은 무조건 부족할 거야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보면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그들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 그들이 영원히 산다고 하면 수요 대비 공급이 계속 부족하죠 하지만 고령화가 되고 이게 어느 시점이 넘으면 오히려 돌아가시는 분들로 인해서 빈집들이 나와요 그러면 한국에서 서울도 고령화가 심하죠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빈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살던 기존의 노인분들이 다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자식들이 몸쪽에서 두 개로 나뉘어서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임대로 놓거나 매매를 해야 돼요 즉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 고령자들이 살던 집들도 공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폭동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공급이 부족해 건설사들이 뭐야 공급난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들은 노인들로 인해서 노인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노인들이 돌아가시면서 나오는 그 공급은 공급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 마찬가지죠 자 이게 뭐예요 가까운 시점에 순 유출 순 전출로 본다면 서울은 경기도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죠 왜? 집을 못 구하니까 그럼 집을 구하기 위해서 빠져나간 저 30대들이 경기도로 빠져나갔을 때 그들이 다시 들어올까요? 아니죠 안 들어와요 걔들은 거기에 이미 대출 끼고 샀기 때문에 중단기로 샀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수요가 빠졌고 경기도에서는 수요가 증가했죠 서울에서 수요 빠진 그 집은 누군가에게는 전세나 그러니까 임대나 매매로 나갔겠죠 결국은 우리가 폭동론자들은 영원히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믿지만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의 가장 팽창기가 언제냐 인구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남유럽도 2000년대 초중반 최고의 버블 시기 그리고 인구구조상으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정점 전으로 해서 딱 2008년 2009년 물론 거기에서 이제 구조가 허술해진 거죠 허술해진 상태에서 외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허술한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어느 인계점을 지나면 대출이 많아지고 대출이 많아진다 이 꼴 뭐다? 구조가 허술해지고 외부 역량에 의해서 자빠진다 마치 우리가 90년대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또 가겠죠 이제 우리는 대출 많고 이 인위적인 버블 법을 위해서 이제 이 구조는 계속 허술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쿵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겠죠 하지만 허술해지고 있다고 보는 건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공짜 재건축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제 끝이 날 거예요 추억이 될 거고 사실은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는 계속 기대감을 갖게 하죠 정치인들이 하지만 공짜 재건축의 구조는 불가능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그대로 가고 그 다음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노인들도 돌아가시지 않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결국은 노인 증가하면 노인들로 인해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고령화가 심한 지역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신축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 서울도 고령화가 안심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부동산의 과도기는 앞으로 이제 길어야 5년 정도일 것 같고 혹은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고령화가 이제 25% 28%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도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돌아가신 그분들이 살던 그 집에 대한 공급이 도심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록 신축 공급은 아니라도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2030년 넘어가서 상기 신도시 그래서 지금 막 건설사 보면 상기 신도시에 대한 뭐 취소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애들이 발을 잘 빼는 거예요 상기 신도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겠죠 결국은 이미 2030년대가 되면 굉장히 수요는 줄었어요 줄은 상태에서 도심 안에서 또 노인들로 인한 공급이 나오고 근데 상기 신도시까지 빨려 들어가면 서울 같은 경우나 뭐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주택은 그래서 지금 20대들에게는 저는 몰라요 또 영원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책임은 못 줘요 근데 합리적으로 보면 지금 어차피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주택에서는 실패했어요 방향성이 틀렸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입장에서 어차피 지금 집을 못 사는 20대 초반이다 그러면 집을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편안하게 한 5년, 7년만 지나면 집값은 이제 영원히 우상향하는 걸 우하향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조상으로 우하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국가의 자본 팽창 최대 시기에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신화도 끝나가고 공짜 재건축 없다 근데 돈 내고 재건축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나이가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거기 사는 지금 이미 이제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서 구축의 아파트에도 그 사는 사람들이 나이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60세 이상만 넘어가도 사실 뭐 만약에 60에서 70세 이상 넘어가면 뭐 살 날이 얼마 남았어요 근데 재건축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재건축들은 민간 재건축은 아무리 빨라도 6, 7년이에요 진짜 미친 대신 밀어붙여도 6, 7년이에요 그럼 70세면 77세, 78세에 겨우 입주하는데 그래봤자 얼마나 누르겠어요 입주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입주하지 못하는 그동안 또 2주에 있으면 내 집도 아닌데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고 이제 고령화가 되어버리면 동의율이 못 맞춰요 그래서 정부도 계속 동의율을 낮출 거예요 이걸 계속 이제 나중에는 진짜 50% 40% 동의율만으로 재건축을 진행시킬 수 있게 해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의 재건축 신화도 끝났다라고 보는 게 이성적이에요 다만 이걸 이제 정치인들과 부동산들이 언론을 많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론에 있는 기자들은 건설 그 부동산 사주들을 보면 이런 진실을 얘기 못하는 거야 그저 뭐 영혼이 오를 것처럼 사람들이 계속 대출받아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참 기자들도 기자의 정신이 없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걔들이 돈에 누워 있는데 뭐 위에 회사 진급 잘하려면 건설사 사주에게 잘 모여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냉정한 시선을 쓰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나가리 되는 거지 그래서 한국의 공짜 재건축 신화도 멀지 않았다 제가 생각하기에 길어야 10년 봅니다 근데 10년 지나봤자 이제 재건축이라는 거 공짜 재건축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극소수가 되고 대부분은 이제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돈을 많이 내야 되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진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에서 굳이 그 돈을 써서 남집에서 6, 7년 이상 버티다가 내 집에 들어가봤자 얼마 누리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거 하지 말자 라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남민국에서 재건축은 끝난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거나 저러거나 생각해보면 전 리모델링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 물론 리모델링이 1인이 하기에는 너무 일이 크지만 리모델링 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나 유망한 미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이 결국은 나가려 되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면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은 깔끔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3, 4천, 5천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 정도가 굉장히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리모델링을 계속 배워보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말만 지금 혹시 건설업 중에서 리모델링 쪽이라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미래가 발달하고 생각하고 잘 자기를 상품화 시키십시오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